이건 라시 푸디? 아, 이건 라시 드링크 아, 라시 라시 푸링니? 방 드링크? 우와! 네! 네! 사이님! 헬로우 에브리런! 오늘은 이 회사에 직장인들이 먹는 점심! 저도 그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회사원들은 식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잖아요 그런데 또 맛까지 있다고 해요 이 앞에 빌딩 안에 푸드코트가 있다고 해요 렛츠고! 경비 아저씨가 여기 2층 올라와도 됐네요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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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 여긴가? 여기 아닌데? 어디지? 슬라파리 푸드코트 어디가? 푸드코트 감사합니다 슬라파리 슬라파리 낯이 버린 힘 슬라파리 와.. 이건 뭐야? 으음!! 슬라파리 낯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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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낯이 различ 땡 sag 지금 보니까 옅 وا오두 아직 안 됐어요 가기들도 많이 드 Pilot 일단 좀더 가볼게요. 렛츠고. 수단 압박이. 여기는 부라돌 드링크. 똥얌. 나시고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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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 깐풍. 나시고랭. 부장. 파리난. 렛츠고. 렛츠고. 이니 남팍스답. 싸이다리 코리아. 감사합니다. 직장인들이 아직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사람도 지금 별로 없고 오픈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. 아마 한 12시에서 1시쯤에 좀 열지 않을까 생각돼요. 아까번에 그 방이 추천해준 나시 버링인? 그걸 한번 먹어볼 생각이에요. 오케이. 이뚜아빠. 렛츠고. 나시는 약간... 화이트 라이프. 응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왜때 kidneys 하시는 집 낯رض이예요. 아, Sepert tendencies. 제가이 różni 거 같아요. 어. 낡 erlebt 엔. 나시 버링인. 아! 오케이. ổi 젤리. 제... 1개 50개 뚈루 1개 1개 오 오케이 뚈루 뚈루 1개 오케이 소똥 아 소똥 오케이 드리마카시 아 저는 그 뚈루는 정말 맛있어 네 와 소똥이 인기 남박스답 와 와 오케이 아이쉬 트라이 드리마카시 방 준빠라기 오케이 야 여기는 치킨 정성치가 않아요 그리고 선택 나시뿌디 아 이건 나시뿌딩인 아 아 나시뿌딩인 아 아 디프론 나시뿌디 아 디프론 어 디프론 사이야마후 술루 술루 술뚱 다이야만두 네 네 오 오 오 네 오 드리마카시 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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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헬로우 수다 네 오 드리마카시 아 오 오 오 어른나 아 아 아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떨어지게 아주 진짜로 칩 아직까지 첫 번째로 아... 조용히 해 오! 오! ostat! 와 이렇게 와 드리막 가시 환영! 레츠 위트 브라카는 아...오케이 드리막 가시 이곳을 어렵게 찾았습니다 나시 버링인 나시 버링인 나시 버링인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시 버링인 나시 버링인 근데 왜 버링인지는 모르겠어요 밥 색깔이 조금 갈색? 그리고 소스는 카리 소스하고 산발 소스를 달라고 했어요 소똥 뚜루 다약 나시 버링인 그리고 브라덜드릭 다르게 말하면 방드릭 이 밥을 먹은 다음에 오일무침을 먹으면 굉장히 개운할 것 같아요 입도 약 프레쉬해지고 와 나시 버링인 나시 버링인 음 제가 좋아하는 산발보다는 카레 소스의 향이 더 많이 나요 카레 소스도 너무 맛있어요 약간 좀 고다스인데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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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앤뚜루 와 항상 보면은 쨔! 야, 성공! 항상 보면 이 말레이시아 음식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하는 몸에 굉장히 좋은 거죠? 너무 궁금한데? 왜 낯이 버닝인이지? 조우라는 지역에서 손님이 왔을 때 이 음식을 배접했다고 하던데? 일단 굉장히 맛있고 또 사야수과 꾸다스 맛깡 그 다음 야양 이 치킨 양념이 굉장히 잘 배어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뭔가 뭔가 알맞은 기름 온도에 굉장히 잘 튀긴 것 같아요 와 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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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아 소통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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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리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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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꾸와짬뿌루 오케이 드리마카시 오마이갓 이 산발하고 이 카리소스하고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퍼펙트 으음 치킨 너무 좋다 우와 치킨 하나 넣을까 치킨 너무 맛있다 저는 약간 자극적을 좋아해서 이 소스를 듬뿍 뿌려서 먹어야 돼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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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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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글에서 이 음식을 손님들이 왔을 때 대접했다고 하는데 왜 대접한지 알겠어요 이거 쓰다 치킨이 잘 나가서 지금 주방에서 계속 튀는 것 같아요 이 아야맨 부드러운 식감과 이 소통의 쫄깃한 식감 그리고 이 카레소스와 삼발소스 그리고 나시버링인의 조합 마지막에 이 야채 제가 말레이시아 살면서 살을 못 뺀 이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죠 살을 뺄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도 저녁에 좀 덜 먹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에서 말레이시아 음식 안 먹을 때는 뭘 하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촬영하는 중간에 저기 음식을 포장해 가는 사람이 10분에 한 4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 직장인들을 위한 푸드코트 안보이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말레이시아 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준빠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